드디어 영양, 단호박 영양, 철박, 개봉박두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뚜껑을 열어볼게요. 재료 레시피 다 해서 단호박 해서 지금 찐똥에 찐거 개봉박두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뚜껑을 엽니다. 단호박 뚜껑을 이렇게 열어면요. 우와, 신기. 제가 소개다가요, 베리베리 거 다 넣었어요. 완전 이 속에요. 인삼도 들어갔고요, 대추도 들어갔고요, 밤도 들어갔고요, 은행도 들어갔고요. 엄청 성공입니다. 단호박 영양, 철박, 성공입니다. 맛좀 볼게요. 여기에 제가요, 간장을 맛있게 만들었거든요. 여기다가 넣어서 먹을 건데요, 맛을요. 오~~ 올해 단호박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제가 직접 심은 건데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제가 한 거지만요, 성공입니다.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 다시 뚜껑 닫고 집에 손님이 오면은 같이 먹을 겁니다. 손님이 누구이냐면 저희 신랑이랍니다. 오늘 오늘 수모카 공부하고 들어오면은 같이 먹을 겁니다. 신랑이랑 멋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손님은 우리 신랑 맛있게 먹을게요. 색상 봐보세요. 나 음식 잘 만든다. 철컷 인증사 찍고 철컷 인증사 찍고